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야입니다. 오늘부터는 고3 6월 모의고사를 함께 볼 건데요. 20번 문제부터 같이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3 문제다 보니까 단어라든지 내용 자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뭔가 읽다가 대체 이게 뭐야? 답도 못 찾겠고 이해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랑 같이 찬찬히 따라오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체 문장이 만약에 100% 완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저희는 이 글을 파악을 할 때 글의 큰 흐름과 얼추 그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 100% 막 다 꼼꼼히 정확한 번역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더라도 제가 아 이거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이런 뉘앙스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자 이제 20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인데 지금 선지가 한글로 나와 있죠. 그럼 이걸 대충 보면서 키워드만 잡아갈게요. 이 선지를 막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그냥 쓱 훑어보니까 과학, 과학자, 과학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뭔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키워드만 잡고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이렇게 길 때는 우선 엔드나 쉼표 같은 걸로 문장이 나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엔드로 지금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됐으니까 앞에 문장부터 보면 새로운 생각들, 예를 들어서 과학 발전에 의해서 영감을 얻은 그러한 아이디어들은요. 우리 대중문화 속에서 공공의, 대중의 토론의 어떤 건강한 절차, 과정의 일부로써요. 발표되고 비판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동사가 수동태로 발표되고 비판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은요. 뭔가 건강한 토론이나 그런 저희가 대중들이 이렇게 공공연히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뭔가 민주적인 그런 과정 같죠. 그런 느낌에서 대중문화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이 발표가 되고 비판되기도 한다. 이 정도 뉘앙스만 파악을 해가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연구소에서 아 저희 이번에 신약을 위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도출해냈어요. 라고 발표를 하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혹은 대중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비판도 하고 저희 민주사회에서는 이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그 정도의 뉘앙스로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법 보시면요. 우선은 여기서는 괄호로 이 예시, such as로 이 아이디어의 예시가 나온 건데 여기서는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이 과거분사가 이 those, ideas를 수식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긴 수동태에 나온 거 말씀을 드렸고 이제 end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때때로 그들이 받는 비판을 받을만 합니다. 라는 거죠. deserve 하면 받을만 하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외워주시고요.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로 이 criticism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받는 비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때때로 뭔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 당연히 그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 뉘앙스로 지금 그런 받아마땅한 그런 비판들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ut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would be greatly enhanced by improving the widespread images of the scientist. 하지만 과학의 대중화는요.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요? 과학자의 널리 퍼진 이미지를 개선시킴으로써요. popularization 하면은 대중화 이런 뜻이 있고요. 인 한 싸면은 높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bu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글의 흐름에서 글쓴이가 여기서 확 바꿔줄 거예요. 역접을 할 거예요 라는 건 여기는 지금 강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지금 과학자의 이미지를 개선시킴으로써 과학의 대중화를 좀 더 잘 이뤄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주된 논지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키워드나 혹은 문장 같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체크를 해주시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시겠죠. part of the problem may be that the majority of the people who were most likely to write novels, plays, and film scripts were educated in the humanities, not in the scientists. 자 여기까지의 맥락을 대충 보시면요. 이제 과학이나 과학자들이 새로운 생각들로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는 건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내놨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이 글쓴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생각이나 과학자들의 의견에 잘못된 비판을 하는 거는 지금 그들의 그 과학자들의 이미지가 나빠서 그런 과학의 대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은 은근슬쩍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즉 과학자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까지도 잘못됐다고 매도되어 버리는 그러한 문제의 일부는요. that 이하라고 하는데요. 그 that 이하는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소설이나 극이나 아니면 영화 스크립트 같은 걸 아마 쓸 것 같은 대개 그걸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인문학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요. 자, 여기서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뜻이고 주격관계대명사로 people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게다가요. furthermore, the few scientists turned writers have used their scientific training as a source material for thrillers that further damage the image of science and scientists. 자, 몇 안 되는, 거의 없는, few가 어랑 안 붙으면 약간 거의 없는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그랬죠. 거의 없는 과학자에서 작가로 전향한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과학적인 훈련이나 지식을 스릴러의 어떤 근원 재료로써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릴러는 어떤 거냐면 과학과 과학자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스릴러라고 합니다. 자,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과학자의 이미지나 과학의 이미지를 안 좋게 그려낼 뿐만 아니라 과학자 출신의 작가들도 그들의 어떤 전문 지식을 뭔가 스릴러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 그 과학과 과학자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도 주격관계 대명사로 이 thriller 수식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어떤 이러한 매체들에서 과학이나 과학자를 묘사하는 게 저희가 약간 막 미친 과학자들이라든지 과학으로 막 뭔가 괴물 같은 걸 만들어서 난 세계 정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나 과학자의 이미지를 작가나 이런 뭐라고 그러죠? 영화 혹은 뭐 소설 이런 데서 막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보고 과학의 대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We need more screenplays and novels that present scientists in a positive light. 자, 여기서 need 하면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주장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더 많은 스크린 플레이 하면은 film script 같은 거죠. 영화 스크립트 같은 거. 그런 극이나 소설 같은 거. 어떤 소설이랑 극이냐면요. 과학자들을 더욱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러한 매체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도 주격 관계 대명사로 이 앞에 부분 목적어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present 하면은 여기서는 보여주다 이런 뜻의 동사예요. 그리고 밝은, 긍정적인 빛이라는 거니까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In our contemporary world, television and film are particularly influential media, and it is likely that the introduction of more scientists' hearers would help to make science more attractive. 자, 우리의 현대 세계에서요. TV와 필름은 특히 영향력 있는 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end로 문장 두 개 나눠진 거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앞에 거 먼저 해석을 했죠. contemporary 하면 현대의 라는 뜻인데,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니까요.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뭐 할 확률이 높냐면, 더 많은 과학자 출신의 히어로, 영웅들, 그들의 소개, 도입이요. 과학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일주할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it is likely that 하면 이거 전체로 수거로 외워두셔도 돼요. 뭐뭐 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요. 혹은 그냥 구조를 문법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that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건데, it이 가짜 주어고, that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인데, 너무 길어서 뒤로 빼고, 가짜 주어를 주어 자리에 넣어서 자리만 채워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과학자 출신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미디어에 더 많이 나오고 소개가 된다면, 과학의 이미지가 좀 더 뭔가 멋지고 매력적으로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더 많은 매체에서 과학자들이 더 매력적으로 소개가 되어야 한다. 그게 지금 과학의 대중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답은 여기서 선지를 쭉 보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바로 1번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다른 건 왜 답이 안 되냐 한번 보면, 작가로 전업한 과학자는 전공 지식을 작품에 사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자, 사실적으로 반영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스릴러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이거는 지금 이 글의 내용과도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일부가 좀 포함이 되긴 했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바로도 적절하지 않죠. 전체를 아우러야 하니까요. 주장문의 경우에는. 공상과학 작가로 성공하려면 과학과 인문학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인문학까지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저변 확대를 위해 영화 주인공으로 과학자가 등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대중화에 일조할 것이다 라고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 뿐이지, 이게 이 전체 글을 아우르는 주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정책 논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죠. 저희는 이미지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글 문장 마지막을 되게 흐리게 제가 발음을 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